우리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여행 가는 영상을 찍으면 어떻겠니? 나와도 됩니까 이거? 이런 여행은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생기기 직전의 과정인 거예요, 이것도. 뭐가 좋을까? 자유롭다, 이제. 자유롭다, 확실히. 하이! 시장 탈출 넘버 원. 괜찮은데?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오, 괜찮아? 맞나. 이게 맞나! 나왔다.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이게 맞아?